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지나온 길가에 딱 고개입니다. 으 으 바람 너무 좋다 굄비 굴비 굴비 으 으 으 으 으 역시 장아가 있어야 된다. 그지? 과학이요? 어떻게 해요 전화선을? 전주생 과학이요. 헬기를 올려다 뚝 떨어뜨려? 시금치 먹어봐. 시금치 어디 있어요? 산에도 시금치 심었나? 이게 뭐야? 이거 진동이네 집 가니까 낙동강 거기. 구렁이 마을에. 배 타고 하니까 차 타고 배 타고. 희망을 가져요. 아이고. 마지막이라고 마음을 놓고. 비서는. 이 새끼야. 어휴. 아휴. 아휴. 이 노란꽃은 뭐예요? 노란꽃이 무슨 애기똥풀이야 아니요 초당래 이거 노란꽃은 무슨 꽃이에요? 이게 애기똥풀이에요? 애기똥풀이 이렇게 생겼나? 니가 애기똥풀이나 니가 애기똥풀이나 이거 보라색은요? 호두기꺼 이거 뭐 호두기꺼 내가 그래서 제가 명뽑이야 에?